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번 라이브 웨이지 클래시파이어를 배워봤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필드에 한번 적용해 볼 텐데요. 이 텍스트 마이닝 필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새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을 파는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에 대한 평을 적어놨습니다. 물건에 대한 평이 긍정적인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어떤 책을 판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식의 리뷰가 밑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만 개의 리뷰를 모아가지고 이것이 네거티브한 것인지 파지티브한 것인지 우리가 구분해 보는 그런 클래시파이어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물건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파는 그런 리뷰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것은 우리 상품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다지 관심이 없고요.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앞으로 더 나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네거티브한 리뷰들을 찾아본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은 리뷰들을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한번 네거티브한 리뷰만 찾아내서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런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라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한 단순히 이렇게 긍정적인 예를 들면 아이 좋아 나빠 뭐 아니면 이런 것만 찾아보아서는 아마 이런 상품평들을 쉽게 많이 다양한 상품평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우리가 레스토랑 같은 거 우리 음식 같은 거 리뷰를 봤을 경우에 아 나온 음식들이 너무 차갑고 식었고 맛이 없었어. 막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요. 피자 같은 경우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콜드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면은 그럼 그닥 좋은 리뷰가 아닌 것이죠. 이런 경우에서는 콜드라는 단어를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 콜드라는 단어가 나온 리뷰만 따로 찾아서 네거티브한 걸로 판별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또 콜드라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맥주는 찬 게 좋죠. 맥주가 따뜻하다고 하면은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콜드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긍정적인 단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띄게 보이는 좋아 나빠 뭐 이거는 아주 뭐 훌륭한 상품이야 아니면 이건 아주 나쁜 상품이야 뭐 이런 단어들 빼고서 이런 특성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가 리뷰가 좋냐 나쁘냐를 판별하는데 쓰려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상품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전문적인 클래시파이어가 필요할 겁니다. 쉽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카메라는 작을수록 좋지만 또 카메라에 있는 LCD 화면은 클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빅, 스몰 이런 단어들도 사실은 상품에 대한 질을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어떻게 쓰이느냐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가지고서 그것이 나타내는 센티멘트 이렇게 좋냐 나쁘냐의 의견값이 달라진 의견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기계학습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어보자. 물론 우리가 라이브 에이지 클래시파이어를 배워가지고서 이것들을 잘 할 수 있고 이것이 쉽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센티멘트 어넬리시스를 상품평에 대한 그런 감성 분석을 해보는 그런 예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텍스트라는 텍스트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자료 표현의 형태를 하나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라고 하는 D에서부터 파라미터 세타를 찾아내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세타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D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D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컴퓨터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지를 또 알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D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Sunny, Warm, Strong, Wind 이렇게 해가지고 Yes, No, Yes, No 이렇게 표현됐었죠. 그럼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거랑 어떻게 하면 매치업 시켜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백오브 워드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형태를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면 벡터의 형태로 표현하는데요. 벡터의 형태로 표현하는데 벡터에는 1, 0, 0, 1, 1과 0 사이로 이런 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 단어가 나온 횟수로 판별을 적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워드리스트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I, Cool, LCD, Reliant 이런 단어들이 아주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단어가 예를 들면 천 개, 이천 개, 삼천 개, 몇 만 개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단어들이 몇 만 개씩 있을 경우에는 이 단어가 이런 리뷰에 등장했는지 등장 안 했는지 예를 들면 이 리뷰에는 I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지요. I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1이라고 하고 있고요. Reliant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고 있지요. Reliant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Reliant라고 하는 데는 1이라고 적어주고요. LCD와 Cool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0으로 적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리뷰를 이런 벡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단지 그 벡터가 아주 길 겁니다. 사전이라고 하는 단어들의 모든 집합의 길이가 있다고 하면 그 길이만큼 아주 길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등장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서 1 혹은 0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혹은 이 텍스트 리뷰 상에 몇 번 등장했느냐를 가지고서 그 횟수를 세워가지고서 적어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의 텍스트를 텍스트를 이렇게 수치적인 정보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미리 거칠 겁니다. 그것을 백오브 월즈라고 부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샘플 데이터셋을 제가 한번 모아 봤습니다. 총 200개 정도의 도큐먼트가 있었습니다. 200개 정도의 도큐먼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유니크 월즈 사전 이렇게 벡터의 길이 이것을 세어보니까 길을 세어보니까 29,717개의 유니크 월즈가 있었습니다. 즉 단어가 한 3만 개 정도 있었다는 것이죠. 200개의 도큐먼트에 단어가 3만 개 있었다고 하니 정말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클래스는 파지티브 클래스와 네가티브 클래스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라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모든 베리어블들이 다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자 여기 보면 Y에 대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Y는 어떤 클래스가 있다고 했습니까? 파지티브, 네거티브 두 개의 케이스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 스몰 Y로 파지티브, 스몰 Y로 네거티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가 등장하며 예를 들면 어떤 걸 생각해 볼까요? 뭐 LCD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그 다음에 카메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가능성이 서로 코릴레이 되어 있죠. 이 두 개가 코릴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진하게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적용하면 사실은 안 될 겁니다. 안 되지만 우리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이기 때문에 순진하게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적용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 단어들의 등장을 다 옛날에 조인트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조인트 형태로 표현했는데 이제는 꼽셈 형태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꼽셈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 꼽셈 형태가 들어가게 되고요. 개별 단어들 그 다음 파지티브한 경우가 기분인 상황에서 개별 단어들이 등장하는 그 확률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다 꼽셈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것은 두 종류의 확률인데요. 한 종류는 프라이어 값이 될 것이고요. 다른 한 종류는 라이클리호드 값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ML이든 MAP든 써가지고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전체 값을 계산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전체 값을 계산을 하는데 파지티브 케이스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네거티브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그 파지티브한 케이스에 대한 계산과 네거티브 케이스에 대한 계산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더 높은 파지티브가 더 높으면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더 높으면 네거티브를 아웃풋으로 내면은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도록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제를 살펴볼까요? 예 제가 어떤 맷랩이나 맷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쪽에 보면 이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보면 백오브 워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백오브 워드라고 하는 것이 1 9 8 곱하기 2 9 7 1 2 9 7 1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2만 9,717개 칸의 칼럼이 있고 그 다음 198개의 로우가 있다는 뜻이죠. 로우는 개별 도큐먼트 개별 리뷰를 표현하고 있고요. 3만개 정도의 칼럼들은 개별 3만개의 단어들이 등장했는지 안했는지를 1과 0으로 표현한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뭔가 매트릭스가 나와 있죠?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우측으로 쭉 가볼까요? 끝이 안 날 것 같지만 끝이 안 날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열어보고 열어봐서 쭉쭉쭉쭉쭉 가다보면 저 끝까지 가면 297 1 7개까지 1과 0으로 코딩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앞으로 밀르고 1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려보면 198개까지 또 1과 0으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즉 198개의 리뷰와 3만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개별 워드들은 어떤 것들이냐를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워드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워드에는 horse, must, top 뭘까요? top secret 뭐 하여튼 그런 단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he, center, other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3만개 정도 있다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케이스에 대한 개별 도큐먼트에 대한 positive, negative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1과 그 다음에 여기 positive가 맨 위에 다 몰려있어가지고 1로 쭉 돼있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 0으로 돼있죠? 0은 이제 negative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live-based classifier로 classify하는 것을 짜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시기로 하시고요. 결국에는 뭐냐면요. 이 count x bar y 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count x bar y 라고 하는 이 파트를 이용해가지고 개별 y 라고 하는 것이 개별 y 라고 하는 것이 true냐, positive냐, negative냐로 서로 구분을 하고 구분이 된 상태에서 x 라고 하는 특정 단어에 대한 값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개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개수를 하게 되죠. 하나씩 개수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나중에 노멀라이즈 해가지고서는 어 저기 확률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mle 형태일까요? map 형태일까요? mle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맨 레트 랩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랭기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 once 라고 되어있죠. 다 처음에는 하나씩 하나씩 다 주어진 겁니다. 무조건 한 번은 등장한다고 제가 바이어스를 넣어놨죠. 즉 map 방법을 지금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다 하나씩 넣어준 개수가 넣어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 개별 카운트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개별 카운트를 이렇게 increase 해주고 있죠. 그 다음 자 여기 봅시다. y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클래스 값이 되었죠. 파지티브, 네거티브한 나오는 개수만큼 이렇게 다 덧셈을 해가지고 노말라이즈 해주고 있습니다. 노말라이즈 해줘가지고 지금 이거는 확률을 계산하고 있죠. 이것은 mle 계산이 맞습니다. mle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노말라이즈 하는 파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개의 지금 제가 하나, 두 개의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 케이스는 뭐냐면은 자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되냐면은 우리가 probability sentiment라는 것을 구하는데 probability sentimen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 전체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를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prior 곱하기 px bar y 개별 px bar y를 feature의 개수만큼 더 곱셈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sentiment에 대해서 하나의 sentiment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곱셈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계속 곱셈을 해나가고 있는 것인데 개별 저기 feature들의 probability에 대해서 다 곱셈을 해주고 맨 마지막에 여기 pprops y라고 하는 것 prior를 곱셈을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일단 도라는 갑니다. 도라는 가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점인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공식이랑 다른 점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식이랑 다른 점은 없지만 이런 수식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인플멘테이션 할 때 컴퓨터는 소수점 이하 몇십 몇백짜리로 넘어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0으로 인식하게 되죠. 0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곱셈이 이건 probability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가 되는 것이죠. 즉 0.몇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계속 곱하면은 계속 0에 근접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0으로 컴퓨터는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다량의 곱셈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돌고 있습니까? 넘버 오브 워드만큼이 곱셈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넘버 오브 워드만큼 곱셈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소수점이 이하 몇백짜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주 우리가 순진하게 곱셈으로 이렇게 수식을 따라서 표현하게 된다고 하면은 맨랩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케어해주지만 자바라든지 아니면 C를 활용하는 경우에서는 나중에 가면은 0이 되어버립니다. 0이 되어버려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흔히 쓰는 트리그는 뭐냐면은 로그 트리그를 많이 씁니다. 즉 뭐냐면은 로그를 앞에다 씌워버리는 것이죠. 여기 수식에다가 앞에 로그를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식에다가 로그를 씌우면은 요 값 로그, P값, 더셈, 로그 개별, P, 클래시 컨디셔널, 프로배빌리티 값을 로그를 취해가지고 그것을 다 더셈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즉 곱셈이 로그에서는 더셈으로 바뀌는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실제 구현을 할 때는 로그를 이용해서 로그로 이렇게 더셈을 쭉 해나가고 로그로 이렇게 더셈을 쭉 해나가서 이렇게 판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그도 여전히 모노토닉하게 인크리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곱셈한 거 곱셈한 거 우리 값 그대로 쓸 거 아니잖아요. 곱셈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큰 값인지를 판별을 해가지고 그 값의 태그를 클래스를 부여주겠다는 거죠. 프레딕션을 하겠다는 거죠. 클래스피케이션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그 값이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보고 그걸 활용해서 클래스피케이션, 프레딕션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는 없게 됩니다. 로그를 이용한 오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판별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파트를 보시면 이 프레바빌리티 센티멘트가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보고 그것으로 0과 1을 판별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유틸리티 코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능을 축정하기 위한 이런 도구로 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 라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가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의 이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베이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고 베이지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베이지 시어럼을 넣어서 프라이어 값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고 그 다음에 근데 이 과정에서 조인트 프레바빌리티가 너무 파라미터가 커지기 때문에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적용해가지고 라이브한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로 만들었고 그것의 수식은 이렇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매트랩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랭기지를 활용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론에서부터 실제 이런 모델을 만들고 이것을 실제 구현하는 데까지 다 단계의 작업이 거치게 되는데 개별 특성인 작업들마다 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라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제일 쉬운 모델입니다. 이것을 한번 이번에 라이브 베이지 라이브 어섬션을 넣지 않고 P, Y, X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인데요. 그것을 한번 다음 주차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